하... 이 조합은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먼저 애플망고에이드와 플레인 요거트를 준비해주세요 디저트 컵에 플레인 요거트를 전부 붓고 애플망고에이드를 소주컵으로 한 컵 부어주세요 이제 숟가락으로 잘 섞어주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집에 망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함께 넣어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인도카리 전문점에서 먹었던 망고라씨라는 요거트 음료 맛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먹어요 오늘 더 보러생긴 해 오늘도 많이 먹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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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